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반란 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란 세력이 대한민국을 내란 숙예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반란의 주법은 이재명 박수순은 민노총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되자마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윤여정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서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난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은 자기 정권이었고 윤석열은 자기와 반대하는 정권이니까 탄핵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2022년도입니다 들어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을 내란 숙예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다음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한 발언입니다 국회에서요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수계로 계엄령 성포를 반란 행위이자 친히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고 이거는 사법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누가 지금 내란이고 반란 세력입니까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합법적으로 우리들의 투표에 당선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충정을 반란으로 모른 내란으로 모른 그들이야말로 반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 뒤에는 간첩 민주 민주혁명당 이석기가 있습니다 이석기는 누굽니까 북한의 간첩 원진우와 만나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저 사진은 지금 이재명에게 후보를 양보하고 그리고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넘기는 과정입니다 김민희가 누굽니까 경기 동보연합 이재명 이석기 부하이자 그 후에 통합진보단 국행이 됐던 여자입니다 이가 지금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맡아서 성남의 모든 이권들을 다 이석기 경기 동보연합에 넘겼습니다 세운 지 3개월도 안 된 회사에 이석기 대학 후배에게 경기 동보연합 간첩 민족민주혁명당 후배에게 후배가 세운 회사에게 청소 영역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성남시를 완전히 이재명을 등이 업고 이석기 경기 동보연합이 장악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변인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들 다 성남시를 장악한 경기 동보연합은 모든 이권사업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신동화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 동보연합 한청년의 기막힌 연결교류라는 기사입니다 한청년 1기 의장 5기 의장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을 학생을 구타해서 죽인 정희찬까지 전부 이재명 뒤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이재명의 뒤에는 이석기가 있었고 그리고 민족민족혁명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파란 줄로 해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성남에서는 운동권 임명이 이게 뭡니까 경기 동보연합 이석기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권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입니다 그 후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발판으로 경기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넘겨보십시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저 4명이 주범이고 대법원에서 12년 성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보낸 통지문을 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북한 문화교류기에 보낸 통진문입니다 이 지사가 다시 말하면 이재명 씨가 민주진보개혁세력에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이 결집될 수 있도록 이게 광범위한 대중이 누굽니까 개딸을 포함해서 온갖 투사파의 조직들이 이재명 주변에 모일 수 있도록 본사에서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오늘 지금 여당 대표가 된 것은 누구의 후원 때문입니까 바로 북한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 이재명이 지금 북한의 지원을 받은 반란 세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란 순위라고 공격하는 이유 초원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반란의 주역이 또 누가 있겠습니다 박선원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박선원은 1심의 간첩단 혐의자입니다 이 지금 간첩 혐의자 박선원이 국회에 나와서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선원은 대통령 긴급체포를 서둘러서 내란 행위자 세기합을 다시 말하면 보수의 결집을 막아라고 구체적으로 시시합니다 박선원은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1심의 간첩단 사건이 2006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으로 바꿉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전부 포섭된 간첩사건입니다 이때 국정원장이었던 강승규 원장은 청와대로부터 트럭 두 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각 주요 문서가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수사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박선원이었습니다 그 박선원의 수사를 요청하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원장은 나오다가 자신이 국정원장에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의 수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자가 박선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겠습니까 바로 국정원의 꽤 차고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뭐냐면 인사와 예산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가 국정원을 틀어주고 국정원 내 모든 정부를 북한으로 빼들렸을 거라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 자가 지난번 원내대표를 지낸 국회의원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이 위해서 지금 북평의 국회의원이 돼서 국정을 감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국회에서 지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간첩의 소굴민도총 여기가 지금 지난 12월 7일 다음 사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적습니다만 이들은 2022년 3월 24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전부 탄생이 3월 10일이니까 탄생한지 딱 보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뒤에 당시 나오는 것이 그 뒤에께 뒤로 넘겹시오 한 번 더요 이게 지금 그들의 성명서 내용인데 그 맨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전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탄핵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요 퇴진 총걸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민노총이 어떻게 된 건지는 한 번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노총입니다 석권호라고 민노총의 조직쟁이국장입니다 조직쟁이국장은 민노총의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하 조직한테 투쟁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자입니다 이 석권호는 프론펜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북한 강첩과 10여 차례 만나서 북한의 지령을 수수한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북한의 지령을 가지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자는 이번에 18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만든 지금 민노총 석권호 산하에 있는 조직이 뭡니까 언론 노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내란숙이랍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북한이 만들어서 지령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때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고 구체적인 구호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위 현장을 구체적 내용까지 질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회 코테타라는 용어 아시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곧바로 의회 코테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의회 코테타라는 용어가 국회의사당에 퍼지기 전에 30분 전에 북한이 이것은 의회 코테타라고 용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30분 만에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의회 코테타라는 용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모는 것은 바로 북한이 배후에 있고 북한의 지력을 받는 자 이재명 박선원 그리고 민주원의 총회에 의해서 대한민국 반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통역을 절대로 저절로 손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는 조직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어서 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광한 목사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광화문대국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 주사파들의 반란을 반드시 진협화에 내야 할 것입니다 모이자 광화물으로 모이자 광화물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